사실 저랩 자비 분들이나 장비 안되는 자비 분들은 이진 제조 같은거 보라 키라고 얼른 들어오는거 발걸음만 좀 빠르고 마을 안을 정확히 찍으면 대부분 성공하죠 컨트롤 진짜 안되는 분이면 몰라도 저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아주 구리구요 보시면 이게 매크로죠 매크로를 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냥 찍어서 컨트롤이 어렵구요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각종 매크로를 만들어서 지금 그나마 지금 버튼인데 이거 누르기도 좀 수월치 않아요 컨트롤 잘하는 분들은 에 뭐 실러 같은 경우도요 라면 먹으면서 교전하면서 힐 하죠 라면까지 먹으면서 그런 분들도 있을정도에요 에 뭐 피아노 치듯이 손이 단축키를 막 누르구요 에 그런 분들의 비교하면 저야 뭐 저 뭐 손을 하나로 간신히 지금 매크로 누르는 정도기 때문에 도저히 비교가 안되죠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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